큰일 났습니다. 김상윤 기자가 이 미니 JCW 챌린지에 저보고 참가를 하고 거기서 포디움이 오르라고 했거든요.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코스 되게 좋아. 리스코스 진짜 좋아. 이거는 다른 차에서 이게 안 나오거든. BMW하고 미니만 여기 돼. 처음에 지그재그 슬랄럼 시작하고요. 여기서 끝나시면 이제 팔자라고 해서 멈추고 올라오실 때 많이 높이. 레퍼런스 타임이 한 32초 정도라고 합니다. 저도 신발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아. 고맙습니다. 어이포트 앞쪽으로 섰어요. 오! 프레치 없었고요. 32.26m. P2. P2. 2등. 2등인가요? 0.16초 차이로 아시게 들었어요. 아, 그래? 아깝다. 아, 01? 31초 5. 31초 5구나. 미니 첫 번째 코스에서 짐카나를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속한 그룹에서 3등을 하고 있는데 다른 그룹들은 더 낮은 성적을 받아서 제가 포디움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일단은 차 자체가 주는 엔진의 리스폰스 그리고 빠른 드라이빙 감각, 빠른 변속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특히 핸들링 성능이 굉장히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짐카나에서 미니가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은 충분히 잘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랩타임 기록 측정을 해봤습니다. 운 좋게 2등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또 다른 참가 그룹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뮬레이터를 굉장히 좋은 거 갖다 놨어요. 화나텍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놨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느낌이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게임을 한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챌린지 모델에 들어가는 슬릭 타이어도 함께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립이 좋다가도 한번 또 날아가면은 그립을 잃는 그 과정이 굉장히 사람을 또 놀라게 하면서 그 긴장감을 만들어내서 더 박진감이 넘쳤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제 TT 타임트라이얼 경기가 남았는데 처음에 3등 했고 이번에 2등 했으니까 이번에 1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타임트라이얼 경기는 BMW 드라이빙센터의 코스를 돌아서 랩타임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기록을 측정하는 경기입니다. 1등 노려봐도 되겠죠? 제가 10번이 걸렸는데 10번 차가 오! 3도! 3도! 색깔도 예뻐! 화이팅! 지금 미니 JCW 3도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타이어를 살짝 봤거든요. 피렐리, P0 다행히도 오이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차량에 탑재된 타이어가 뭐가 들어있는지 살짝 염탐을 해봤거든요. 일단 3도 모델에는 모드가 한 205 사이즈가 들어갔는데 클럽맨이 의외로 235 사이즈가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구디어 이글 F1, 애시메트릭 5 아니면은 이제 브릿지스톤에 포텐자 S005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차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코스가 처음인데 다행히도 정말 친절하게 어떤 구간을 어떤 식으로 라인을 그려야 할지 콘을 잘 설치를 해놔서 그대로만 좀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주행 모드는 스포츠고 이제 변속기도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죠. 그리고 아 잘 나간다. 아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제가 방향 지어 가지고 왼쪽 오른쪽만 잘 기억하면은 아마 어쨌든 갈 수 있지 않을까 완주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완주를 목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다리다 딴 길로 가버렸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망했어 망했어 아 아 아니 왜 에이컨으로 들어갔습니까? 길을 모르겠어요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진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진짜 딱 그 느낌이었어 오 이상하다 고맙습니다